왜? 미안해, 거짓말 한 거. 나도 미안해, 부담스럽게 해서. 나한테 화났어? 아니. 주말에 뭐해? 글쎄. 만화 보러 갈래? 피곤해, 그냥 집에 있을래. 피곤해. 왜? 무슨 일 있어? 헤임달은? 친구 만나러 나갔는데. 그럼 나 들어가도 돼? 어. 들어와. 예지가. 예지가. 예지가 뭐랬는데? 아무것도 안 해. 그냥 멀어졌어. 화내고 울고 하는 것보다 수만배 더 멀어졌어. 너네 어렸을 때 충성맹세 같은 거 했어? 둘만 친구하기로? 했구나. 그때는 다른 사람 없어도 재밌었으니까. 12년 친구인데. 12년이면 연애하다 헤어진 것보다 더 하겠네. 예지가 너무 달라붙어서 짜증났었는데 이제 너무 멀어지니까 짜증나. 나 되게 못됐지? 그렇지 뭐. 술 한잔 할래? 너의 12년 우정을 위하여. 어떤 관계든 영원하겠냐? 그리고 너네는 너무 독점적인 관계였어. 사랑이든 우정이든 그러면. 그러면 뭐? 힘들다고. 너무 힘들어. 나 여자친구 생겼다고 하니까. 내 친구들이 군대 가기 전에 빨리 어디든 데려가서 해치우라고 그러더라. 나도 전에는 생각없이 그런 농담 치고 그랬는데. 막상 내가 들으니까 싫더라. 내가 군대 간 다음엔 내가 너한테 그런 마음이었나 네가 의심하는 것도 싫고. 내 말 이해하겠어? 너는 또 뭐 군대 가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고 할 수 있겠지만. 내 입장에서 말이야. 야 좀 그만 긁어. 왜 그래? 가려워. 속도 매수껍고. 야 너 술을 얼마나 먹인 거야. 세량? 아니요 아니요. 세모금이야 세모금. 맹세꼬 세모금이야. 무슨 일 있었어? 나 예지랑 헤어졌어. 헤어지기로 했어. 나도 이제 헤어지게 됐어. 응? 그게 끝? 네. 그게 다예요. 남들은 몰라요. 우리가 어떤 사이였는지. 나는요. 내 인생의 3분의 2만큼을 예지랑 알고 지냈어요. 우리 엄마 아빠보다 더 가까웠다고요. 예지는 한때 내 인생의 전부였어요. 순간이었지. 그러니까 지금 내가 슬퍼요 안 슬퍼요. 슬퍼. 슬프지. 슬픈 게 당연해. 그러니까 들어가자. 우리 들어가서 자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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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선배들도 나빠요. 왜 차별해요? 뭘. 은재 선배 실현 당했을 때는 막. 폭죽도 막 이렇게 터뜨려주고. 파티도 막 해주고 그랬으면. 나는 왜 안 해줘요. 나도 해줘요. 나. 폭죽 남은 거 있어? 네. 응. 가져와봐. 엄청 부드러워. 우리 두 개씩 나눠가지고. 어. 준비됐어?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축하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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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자. 진짜 취하니까. 되게 귀엽죠. 안녕히 주무세요. 가라. 축하해. 은희 취한 거 처음 봐요. 말술먹게 생겨서. 그러게. 케이크의 math. 이거는. 저기. 그녀먹게 생겨서. 공기. 가사. 그러니까 고기. 이게 그냥 도와줘요.